지금 상혁 오빠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오빠 이렇게 해봐요 미주 밖에 없네 상혁 오빠 챙기는 거 상혁 오빠 챙기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? 실물링 더 해보자 성혁이한테는 어떤 백인지 부탁드립니다 생각적으로는 제시께 제일 잘 어울리는데 약간 너무 속 좁아보인답니까 귀엽다 그래도 시끄러워 오빠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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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형님 근데 상혁이 되게 조용히 얘기했어 그리고 형 지금 명치 맞았어요 오빠 울지마 오빠 울지마 한줌을 해봐 우워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내 맘속에 눈물들로 이제는 안녕 아우 어제야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없이 날아가 굿바이 와아 영원히 네 글자로 된 한국 영화 한국 영화? 색찍 쓰고 극한 지고 건배고 있는 역집 누나 역집 누나 역집 누나 역집 누나 있어 역집 누나 있어 찾아보면 다 남아 역집 누나 aniu 다시 따라 아놈 경기지 너무 잃어버린다 또 새해가 틀어주는 아침이여 안녕 나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을 환히 웃음 짓게 할 거야 마지막에 진짜 잘하고 싶어요 진짜 잘하고 싶어요 금메 금!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 배달리면서 가지! 너랑 같이 있고 싶어! 배달리면서 가지! 너랑 같이 있고 싶어! 어?